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배열에 대한 설명 영상입니다. 배열은 동등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배열은 하나의 행에 여러가지의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0행부터 시작해서 n열까지 되어져 있는 부분이 각각의 독립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의 주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언이 되어져 있는 1차 배열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그것은 2차 배열이 됩니다. 2차 배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차 배열이 하나씩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배열은 열에 있는 숫자를 입력을 해서 그냥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지만 2차 배열은 행과 열을 이용을 해서 해당하는 좌표에 있는 데이터를 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용한 프로그램은 이제 LME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LME 프로그램에는 변수에 보시면은 이제 배열이 있습니다. 그 배열 블럭과 그 다음 이 배열을 사용을 할 때 쓰는 배열 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읽기나 혹은 쓰기에 마우스를 커서를 올리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숫자와 논리 배열이 있습니다. 그걸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단자가 2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단자 2개가 있는 것이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표시되어져 있는 것은 이거 변수 블럭이기 때문에 변수의 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수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이쪽은 상수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이 변수 배열에 대해서 사용을 하려면 이제 배열 연산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읽기로 되어져 있어서 읽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블럭에 보시면 첫 번째는 지정한 변수나 상수의 배열을 입력을 해주시고 인덱스를 입력을 해서 해당하는 위치에 접속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것이 접속을 하고자 했던 부분의 값이 무엇인지를 호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배열의 데이터를 읽고 오는 방식입니다. 읽고 오는 것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변수에 있는 값을 먼저 배열 연산에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인덱스에 있는 값을 내가 현재 몇 번째에 있는 인덱스를 읽고 올 건지 작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출력되는 단자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인덱스에는 2라고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순서를 보시면은 세 번째에 있는 것이 2열이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에 있는 값을 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읽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변수를 불러오신 다음 이 변수의 쓰기 숫자 배열 이것으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두 번째에서 보셨던 사진처럼 똑같은 변수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변수를 먼저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rray라고 하는 변수를 입력을 한 다음 여기 변수에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 플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플러스가 없을 때는 일단 이 배열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 되고 여기 플러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이 하나씩 나올 때가 첫 번째 줄이 영행, 두 번째가 일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LME 프로그램에서 영행, 일행, 이행 뭐 이런 식으로 행으로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LME 프로그램에서는 배열의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쭉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LME 프로그램에서는 행 개념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행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텍스트 언어나 그런 거를 사용을 하실 때는 옆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나타내는 행은 텍스트 언어에서 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예시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배열에 5, 6, 1, 4라고 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총 4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열 연산을 통해서 이게 데이터들이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열 연산을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변수를 읽기 배열로 먼저 하나 해줍니다. 그 다음 이 배열을 여기에 연결해주시고 이 배열에 있는 값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디스플레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디스플레이의 값이 텍스트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출력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텍스트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을 때 매우 빠르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첫 번째 영행부터 아마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디스플레이 출력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력했었던 5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라고 입력했을 때 여기 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출력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이제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일단 데이터가 4개가 입력이 돼 있어서 여기가 인덱스가 3까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지 않은 숫자를 입력했을 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4개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0부터 3까지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인덱스에 있는 값을 4를 입력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호출을 할 때는 정확하게 데이터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배열에 입력이 되어져 있지 않은 인덱스를 입력을 했더니 이제 경고창이 뜨면서 정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배열에 입력이 되어져 있는 값이 저장을 하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잘못 사용을 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고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덱스를 입력을 하실 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의 인덱스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되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